요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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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질병과 질고를 씻어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그 하나님의 영이 부으실 때 우리들이 할 수 없던 일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합니다 장례일을 말하는 것은 자녀들의 몫은 아니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노인들은 여러분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더 이상요 지나간 날들만 노래합니다 지나간 날들 응답하라 1988 지나간 날들만 얘기하고요 이 리무트 메모리만 살아있어서 자꾸 옛날 기억을 자꾸 얘기합니다 저도 요즘 자꾸 옛날 기억이 납니다 생전 안 불렀던 옛날 노래도 생각나고요 그 메모리를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새 메모리를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빌립보스 암송해야 되고요 성경을 계속 암송하고 새 메모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옛날 얘기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자꾸 심술이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은이가 꿈을 꾸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꾸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는 모습을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이제 그냥 잘 마무리나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모세는 마지막까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너부산 비스가 봉을 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청청했습니다 120세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엘리아가 하늘 병거를 탈 때 그는 하늘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바고사도는 셋째 하늘의 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간 거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에서도 꿈을 꾼다는 것을 게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새하늘과 새 땅 그 최종적인 목적지 그리고 완성될 모습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갈등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것이 청춘의 몫은 아니고 젊은이의 몫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완전한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이를 위해서 헌신할 때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공시적으로 시간을 넘어서 시간을 뚫고 세월을 넘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그리고 목마름과 갈증에 시달리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가라고 우리도 하여금 빗줄기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례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은 요하스 왕의 그 통치 시대와 활동 시기가 맞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고 돌아왔다가 또 다시 넘어지고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요엘 선지자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갈증과 목마름에 시달렸겠는가 하는 거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등대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대부분의 20대 젊은이들이 154명이 숨을 거뒀죠 세상 사람들은 극도로 말조심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거기에 무슨 얘기를 했다가 정을 맞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다 그냥 슬픔만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도 그제도 자꾸 울컥울컥합니다 감정이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20대의 얼굴들이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밀려드는 그 막막함과 그 무너지는 절망의 체험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남의 일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만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고 수없이 마음에서 느끼고 수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슬픔을 느끼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너무나 슬프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영상들이 SNS로 막 돌았대요 돌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어떻게인가 본 사람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숨죽이고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가운데 죄의 유혹과 중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순진무구하게 그냥 친구 따라 장에 가고 한번 그냥 가본 건데 그게 뭐 잘못이냐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권한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그걸 탓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죄의 유혹이 그 끈끈이 죽었 같은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부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더 이상 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 중에 하나가 만에 한 번 십만 번에 한 번 그냥 딱 한 번 어떻게 하다가 나도 한 번쯤은 가볼까 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 이 일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죄의 중독성과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들을 유혹해내는 그 유혹의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디 어디를 피해서 살아야 될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재난도 있을 거고요 또 세상 살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오고 물이 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에린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하스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 할머니 이상한 할머니 아달리아의 정말 그 학살과 그 모든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학정을 피해서 6년을 제사장에게 숨어서 여호야다에게 숨어 지냈고 그리고 간신히 간신히 왕이 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고 자기의 후견인이 죽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그도 우상승배에 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또 심판하시죠 이 모습을 요엘이 보고 있는 그의 마음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해야 되는 그의 목이 마르고 그의 몸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이 가뭄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메뚜기 때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가뭄에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밭과 거기 노는 없죠 밭과 과수원과 모든 곡식들이 다시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던 시절과 같이 그들에게 가뭄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가뭄 속에서 그러나 여일은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죠 주님이 이루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대안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해골과 같이 된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우리들에게 다시 이상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이 이루시리를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세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이 체육관 앞에서 공연장에서 여러분 숨이 막힐 듯이 몰려있는 것은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실신하면서 항상 공연되면 아이들 싫어가지고 머리로 나르잖아요 그게 잠재적인 우리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즐거워요 젊음의 표이기도 하고 누릴 수 있는 낭만과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까지 가버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버릴지는요 한국은 세계적인 마약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약 청정지역은 에젠역에 아니고요 마약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라 축복하셨어요 왜 축복하셨을까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런데 그냥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백성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타락했다 그리스도인이 제대 역할을 못한다 그러지만요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있다면 99명은 바로 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장인 장모님을 봐도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봐도 진실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물질에 놓여야 되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 그들이 한국 경제부흥의 주역들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력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마약을 만들어 팔고 살고 거기에 취하게 중독시키는 거예요 술 소비량 한국 세계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약 판매도 등수 안에 들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이신 축복의 힘으로 그 경제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끝을 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놓아두실 수는 없잖아요 그냥 놓아두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심판에 이르게 될 거고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4천만일 때 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천만 명 중에도 이 서구나 전통적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순도가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그리스에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다 곱틱,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얼마나 순도가 높겠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말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찬양과 리터지에 강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잘 몰라요 목회사들도 말씀을 잘 몰라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유럽의 기독교는 어땠을까?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4천만에 천만 명이 계신 교인이라고 말할 때 말씀의 순도가 높은 거예요 말씀의 순도가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러나 말씀의 순도가 높았어요 그런 백성을 이제 경제가 부흥하면서 이 세상 유혹을 따라 세상 풍절을 따라 이 세대가 그렇게 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다 쓸어버리시겠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찾아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그래서 입장이 난처해요 우리 조국과 또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하나님 괜찮잖아요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요 그냥 우리가 잘할게요 그리고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끼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엘의 그 가슴의 답답함과 가슴의 목마름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청소년 때 처음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렸던 게 요한복음 사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받은 거 말이죠 은혜받고 지나가고 또 그리고 나서 그냥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리고 나서도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돌아간 듯이 했지만 그러나 잊혀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때 조효영 목사님이라는 고등학교 교목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시골학교 강당에서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 그 강당의 모습과 서있던 목사님 모습과 코가 코끝이 약간 빨간 모습 그리고 빨간 계열의 넥타이 맺은 것까지 다 생각이 납니다 아주 수수십 년 전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때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자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삼종의 기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경험적이고 너무나 여화가 풍성한 그런 설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설교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 주님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멀미가 나고 뭔가 이렇게 체했을 때 속이 막 욱욱 하는 거였죠 계속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욱욱욱욱욱욱욱욱욱욱욱욱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10시쯤 끝났는데 강당 위편으로 올라갔어요 강당 위편을 옛날에 보면 왜 그 공간이 좀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방으로 다 자러 가고 친구 3명하고 제가 갔습니다 걔들 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게 몸이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멘토가 없었어요 누가 멘토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바로 끌어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 그런 것도 없었어요 끝났으니까 집에 가 아니 방에 가 자 돌아다니지 말고 자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한 10시쯤 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눈뜨니까 새벽 5시예요 한 7시간? 7시간 정도 6시간 반 7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냥 욱욱욱 하다가 터져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정도 그때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고요 삼정의 기갈 얘기 그 목마름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가 그렇게 목마르면서 살아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아이들에게도 우리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감성이 점점 아이들이 일찍 열리면서 더 이른 나이에 예수님 만나고 그런 신앙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알아요 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여시아처럼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다시 그 자리로 조금 배가 불러서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싸움은 곡과 마곡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전에서 승리하시고 또 두 짐승과 용과 음료를 무제경에 넣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를 꿈꾸고 그리면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나눔에서 그렇게 여러 개 썼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면서 노후보장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면 노후보장 걱정 안 해도 그냥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하니까 그런 거죠 어디다 뭐를 놔두고 어떻게 하고 다 계산해서 뭔가가 이게 맞아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거 안 하고 사니까 뭔가 약간 불안하고 뒤처진 것 같지 않냐 아닙니다 아침 만개와 같은 인생이 순식간에 흘러갈 터인데 주님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찬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랬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배짱과 믿음을 우리들이 전승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위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풀고 흘러가게 하고 나누기에 충분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주님 내가 그런 준비가 되었으니까 맡겨주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배짱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배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오늘 또 토할 것 같이 우리 안에 끌어나는 그런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는 목마름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셔서 응답하시고 걱정 마라 네가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마 그러니까 마음 놓고 수표를 써라 내가 뒷감당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수표 끊어주시고요 중부의 기도 끊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불편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메마른 땅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